구구절절 주련이야기 원호입니다. 어떻게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강화도에 있는 유명한 절, 부처님의 등불, 가르침을 전한다고 하는 뜻을 가진 전등사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등사에 가면 2층 누각이 있는데 전면에는 전등사라는 현판이 있고 그 누각 아래를 통과해서 법당 앞으로 들어가서 뒤돌아서서 보면 누각이 대조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조루에 올라가면 서해바다가 한눈에 쫙 보입니다. 바다는 늘 이렇게 파도가 일어나고 또 빠졌다 들어왔다 밀물 썰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조류라고 합니다. 조류를 대하는 누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대조루에 있는 누각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일 무망사하니 하루 종일 바쁜 일이 없으니 이게 이제 바쁠 망자입니다. 종일 바쁜 일이 없으니 향을 사르고 일생을 지냅니다. 이 뜻입니다. 우리 몸을 집에다 비유한다면 창문이 6개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이 6개의 창문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비를 통해서 세상 소리를 듣습니다. 코를 통해서 향기를 맡고 입이 맛을 봅니다. 말을 하고 몸이 촉감을 느낍니다. 그럼 의식이 이것을 종합을 해가지고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파랗다, 노랗다 가지가지의 분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6개의 우리 몸에는 창문이 있는데 이 마음이 6개의 창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나는 돌아다 보지 않고 눈이 가는 데를 계속 이렇게 갑니다. 눈을 따라서 갑니다. 비를 따라서 갑니다. 향기를 따라서 온 세상을 돌아다닙니다. 나를 돌아다 보지를 않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집안에 때거리가 떨어졌는지 애가 잘 크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건달이 그저 술 마시고 논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 몸을 살피지 않고 바깥으로만 평생을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지 너무 바빠요. 매일 바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벌써 30인가 내가 벌써 50이야 깜짝깜짝 놀랍니다. 나를 쳐다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몸이 상태가 어떤지 응 내 몸이 나이가 몇 살이 되어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바깥으로만 끊임없이 돌아다닙니다. 그래 바빠요. 종일토록 바쁜데 이 절에서는 종일토록 바쁜 일이 없으니 분양과 일생이로다 향을 사르고 일생을 보냅니다. 돈이나 명예나 출세나 사랑에 사랑에 애부세계에 걸리지 않고 나를 찾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 몸을 위해서 애부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을 사업이라고 하고 나를 되돌아보고 나를 찾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향을 사르고 일생을 보냅니다. 이 말은 독경하고 연불하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울력하고 절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든 일을 그냥 향재에다 다 집어넣은 겁니다. 향을 사르면서 참선도 하고 예불도 하고 독경을 하면서 일생을 보냅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산안은 천안이 하고 산과 강은 천안 속에 들어있고 남자는 남자의 눈을 가지고 있고 여자는 여자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사에는 사람은 상인의 눈을 가지고 있고 벼수라는 사람은 권력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돼지는 돼지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고 부처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로 보입니다. 이것을 육안이라고 합니다. 다 눈이 있는데 육체에 있는 눈을 가지고 삽니다. 불교에는 오안이 있는데 육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라고 합니다. 여기 천안이 나왔어요. 산과 강은 천안 속에 있고 그럼 천안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이냐 우리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윤회를 합니다. 삼계육도를 윤회를 하는데 이 천상세계에 태어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이 천안입니다. 이 천안은 그럼 어떤 눈이냐 이 천안은 멀고 가까운데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스튜디오에서 앞을 쳐다보는데 이곳 뒤는 보이질 않습니다. 이 천안이라는 것은 서울에서 부산이 아니라 뉴욕이 아니라 은하계까지 보인다는 겁니다. 거리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굉장한 눈이죠. 요즘에는 천무나 무슨 안경을 가지고 보면 은하세계가 다 보이죠, 요새는. 천안이 그렇게 멀리까지 이 삼라만산 은하계가 다 보이는 눈이 천안입니다. 거리에 상관이 없고 또 앞에 건물이 한 채 있으면 앞면은 보이지만 뒷면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뒷면까지 보인다는 거예요. 앞면, 뒷면까지 보이고 그다음에 상하가 보입니다. 히말라야 산이 있으면 파리의 에펠탑이 있으면 그 꼭대기가 밑에까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서서 상하가 보이고 이 삼천대천세계에 그 먼지와 같은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산이나 강이나 사람이나 색깔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기후가 보이고 거기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기쁜지 즐거운지까지 다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햇빛이 없으면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천안은 주야로 보인다는 겁니다. 낮에도 볼 수 있고 밤에도 볼 수 있고 안하율 존자가 부처님한테 법문을 듣다가 자주 졸았던 모양이에요. 하루는 부처님이 야단을 쳤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졸느냐 그러니까 이 안하율 존자가 결심을 합니다. 절대로 내가 졸지를 않겠다. 너무 지나쳐가지고 일주일간 잠을 안 자고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육신의 눈은 멀어버렸는데 동시에 천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범천이 수화를 드리고서 안하율을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천안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 눈에는 삼천대천세기가 다 보입니다. 이 안하율은 또 그랬습니다. 새가 허공을 날아갔는데 그 새 발자국까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천안입니다. 이 해완, 법안, 불안은 그건 아직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안이 있는데 첫째는 육안이고 두 번째는 천안입니다. 산안은 천안 속에 들어있다. 우리 이 눈동자는 재면은 얼마나 될까요? 한 개 알만큼 작지 않습니까? 이 작은 눈 안에 이 우주가 다 보이잖아요. 끝없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대단한 겁니다. 눈의 시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산안은 눈 안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세계는 법신 중이로다 이 세상은 법신 가운데 있다. 저는 목년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봄이 되면 한 유백색의 꽃을 피웁니다. 젖빛처럼 하얀 색깔이다 그래가지고 유백색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이뻐서 어떻게 나무 속에서 이런 이쁜 꽃이 필 수 있을까 제가 나무를 쪼개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투박한 나무 속에서 꽃을 피우는 겁니다. 기적 아닙니까? 매일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꽃을 사라고 합니다.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내 코에 들어오는 냄새라든가 좋다 나쁘다는 모든 느낌이라든가 삼라만상 삼라만상 일체 모든 존재를 한마디로 사 일사자를 씁니다. 그러면 꽃을 피우게 하고 추나 추동을 운행하고 새가 하늘을 날아가게 하는 그것은 뭐냐 그걸 법신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생명이라고도 하고 진여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합니다. 그 생명의 본질 그것을 이라고 그래고 이 나타난 세계를 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이 세상은 법신 속에 법신이 나타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사라는 겁니다. 세 개는 법신 속에 있도다. 청조문면성하고 우리는 새 소리를 들으면은 그 소리에 끝없이 딸려갑니다. 근데 요 새 소리를 듣는 고놈이 뭐냐 이거예요 그 마음. 그 새 소리를 듣는 성품을 밝히고 가나오새궁이라 꽃을 보면은 우리는 꽃이 빨갛다 좋다 이 생각만 하지만은. 이 꽃이 지금 존재를 하지만 언젠가는 없어지잖아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 그랬잖아요. 반의식명에. 그러니까 이 꽃이 없어져가지고 공이 되는 이치를 깨닫는도다. 색과 공이 두려운 이치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명월은 정중심하고 밝은 달은 산매 가운데 들어있는 마음이고 저 하늘에 구름이 끼지 않으면 환한 달이 비칩니다. 달은 초생달이 된 적이 없습니다. 진족도 없습니다. 늘 보름달로 둥글게 뜨고 있지만은 지구나 태양에 가려서 안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구름이 거쳐진 달과 같다는 거예요. 명월은 정중심이라. 청산은 진해상이오 푸른 산은 티끌 바깥의 모양이다. 우리는 육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지만은 법안으로 봤을 때는 이 청산은 우리가 보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산은 다 백운하고 고개 위에는 백운이 흘러가고 흰 구름이 흘러가고 수중에는 이 동해로다. 이 소매 속에는 동해가 들어있다. 동해가 이 소매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렇게 동해가 가리면 안 보이잖아요. 동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위치가 고개 위의 흰 구름이 흘러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고월은 낭중번하고 외로운 달이라고 그랬어요. 외로운 달은 파도 속에서 부서지고 달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운 곱자를 쓰는 겁니다. 외로운 달은 파도 속에서 부서지고 바구는 암재 속이로다. 얇은 구름은 바위 속에서 바위 끝에서 잠을 자고 있도다. 현천은 백장여인데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폭포를 보고 걸 것 같으면 이 폭포가 마치 수직으로 이렇게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허공에 걸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달릴 현자를 씁니다. 현천이라는 건 폭포예요.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그 길이가. 백자라는 거예요. 백자라는 거는 삼십 미터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사는 진의 색이요. 진 자는 우리 풍진 세상이라고 합니다. 번뇌가 가득한 세상이라고 해서 티끌 진 자를 써가지고 진의 색. 티끌 같은 번뇌가 맞는 세상이다. 우리는 마음속에 늘 생각이 많아요. 이게 번뇌예요. 번뇌가 꽉 찼어요. 바빠요. 그래서 진세라고 그러고 모든 만물은 가루가 모여가지고 백 열여덟 가지의 원소가 불교에서는 내수로 뚜렸습니다만 합해가지고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티끌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법안으로 봤을 천안으로 봤을 때는 청사는 중생의 눈을 벗어난 세속을 떠난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는 늘 바빠가지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거는 결국은 몸띵이를 위해서 살다 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냥 바빠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내가 누군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향을 사르고 연불을 하고 독경을 하면서 일생을 보내면서 내 본성품 자성 법성이라는 것을 깨쳐야 된다는 말이 이 식구의 함측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긴데 그냥 시간이 제약되다 보니까 빨빨리 했습니다. 이 내용에 들어있는 것은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 모습을 보되 거기 모양의 소리의 맛에 끌려가지를 말고 뭐가 이 세상을 보고 좋다 나쁘다고 하느냐 뭐가 됐느냐 이 손으로 가면은 만지고 발로 가면은 걸어갈 줄 압니다.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것을 알면은 이 세상이 바르게 보입니다. 그게 불안이에요. 눈이 다섯 개가 있는데 그건 깨친 눈으로 볼 때 불안이 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는 끝없는 욕심을 부리고 마음이 안 들면은 이 육군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면 행복하다고 하고 그걸 안 들어주면은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 조음과 괴로움에 평생을 쏘아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썩지 말고 바깥 세상을 끝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이제 향을 사르고 독경을 하고 참선을 해서 내 자신이 무엇인가를 깨쳐야 된다. 그것이 바로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전등사 대조를 위에는 이렇게 열 예구로다가 천안으로다 이 세상을 본 소식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어느 자리에 가면은 여덟구도 있고 열구도 있고 순서가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뜻만 취하면 됩니다.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되지만은 앞으로 이제 제 강의를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콩나물이 물이 빠져도 이렇게 크듯이 자연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좀 경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맞춰서 저도 어렵지 않도록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